자 37번 직독직해부터 해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까 우리가 완전히 없애버릴 수 없다는 거. 우리의 편견을.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다. 제한할 것을 누려갈 거. 이게 필요로 한다 이겁니다. 해로운 영향력을 제한할 거. 우리가 가지는 영향력. 객관성과 이성의. 우리의 결정과 판단의 말이죠. 중요하거든요. 뭐뭐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언제 그 중에 하나. 우리의 인지적인 편견 중에 하나가 활성화되고 이걸 알 필요가 있고 또 만들어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의식적인 선택을 극복하기 위해서요. 그 편견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아는 걸 필요로 해요. 그 영향력을 아는 거. 그 편견이 우리의 의사결정 과정과 삶에 가지는 영향력을 말이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반편견 전략을 말입니다. 그것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후에 우리가 실행한 다음에 전략을요. 우리는요. 확인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알아보려고요. 인지 아닌지를.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희망을 해왔었던 방식으로. 만약에 그게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효과가 있었다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이면서 정보에 근간을 둔 결정을요. 만약에 그게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똑같은 전략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실행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요. 뭐 할 때까지. 우리가 준비가 될 때까지. 만들 준비가 될 때까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요. 자 보겠습니다. 어. 글은요. 간단합니다. 편견에 맞서.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편견에 맞선. 뭐다. 반편견 전략이에요. 반편견 전략입니다. 이게 이 글의 내용이거든요. 편견에 맞선. 반편견 전략. 그럼 이제 이 흐름이 어떻게 보이느냐. 보세요. 맨 처음에는요. 에이. 우리가. 완전히 편견을 못 없애지. 어. 그래서 뭐한다. 아. 뭐. 제안하려고 노력해. 응. 뭘. 아니. 그것들이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을 말이에요. 응. 그거를 제안하려고 노력할 뿐이야. 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 에이에서. 만약에 그게 그랬으면 이면. 응. 만약에 그게 그랬으면 이면. 이 디드가 무슨 동작을 받는지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게 삘 꽂히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 일단 A부터 오는 게 아니죠. 지금 흐름상. B를 보니까. 그럼. 그러면. 응. 또는 그러고 나서. 이러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동작을 하는데. 그 동작하고 나선대. 이래 보니까 아니거든. 이것도. 응. C를 보니까. 보세요. 그 편견이 영향력을 가지는 거 있잖아요. 해로운 영향력.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 한 다음에. 같은 말을 C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단 C부터 오는 거지. 그래서. 뭐냐. 보세요. 아우. 중요해. 아는 게 중요해. 응. 언제 이런 편견이 활성화되는지 아는 게 중요하거든. 한 다음에. 요거 같은 말 또 한다. 보세요. 알 필요가 있어. 응. 알 필요가 있어. 영향력을 알 필요가 있어. 응. 계속 같은 말 하고 있어. 이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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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력을 알 필요가 있거든. 응. 그 영향력을 알 필요가 있는데. 편견이 우리 의사결정 과정과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 필요가 있어. 이러잖아요. 알 필요가 있어. 그럼. 그러면. 보세요. 여기다 이렇게 해볼게요. 알 필요가 있어. 응. 알아야 돼. 이러잖아요. 응. 그러고 나서 이러잖아요. 알고 나서. 응. 그걸 알고 나면. 알고 나면 뭐 할 수 있다? 적절한 반편견 전략을 짤 수 있는 겁니다. 적절한 반편견 전략을요. 응. 응. 그리고 이제 그 전략을 실행하고 그 이후에. 응. 알아볼 수 있단 말이야. 아. 그 약발 든다? 어? 효과가 있나? 효과가 있나? 내가 왜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여러 번 칠까? 응? 이 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봐. 이 봐. 여기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그랬으면은 쭉 나아갈 수 있고 객관적이고 정보에 근간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하면? 효과가 있으면. 그럼 만약에 그게 그렇지 않았더라면은 뭘까요? 뭐게 뭐겠어. 효과가 없으면 이제. 이해 됐습니까? 응. 그래서 약간 이제 그 CBA 순서로 오고 약간 이제 도덕책. 도덕책이 어떤 일부의 내용 같은 뭐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약간 좀 확대해 볼까요? 음. 왜냐하면 분석하려니까 너무 작다. 글이. 음. 이 정도 크기면 되겠지? 간단하게 뭐 문석. 문법 분석 해보겠습니다. 문법 분석. 뭐.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죠. 음. 이렇게 끊깁니다. 우리가 아니까. 뭘 아니까. 음. 이걸 아니까. 그쵸? 음. 이걸 아니까. 뭐. 우리가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뭐를요. 우리의 편견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음. 우리는 필요하지. 음. 노력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음. 뭐하는 걸 노력하죠? 어. 이거 뭐. 다 이거죠. 이거.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 제한하는 것을 노력할 필요가 있지. 이거죠. 해로운 영향력. 어떤 영향력. 음. 이거 이거 이거. 그것들이 가질 수도 있는 영향력입니다. have 다음에 effect가 오고 on 어디어디 하면 어디에 영향력을 가지다. 이런 말인데 이 목적이 없잖아요. 여기가 쓸까. 여기 있지. 어. 목관생력. 그쵸? 어. 바로 우리의 객관성과 이성의 말입니다. 의사결정 그리고 판단해. 이거죠. 음. 그 다음에 이제 c로 가서 정말 중요해. 음. 이거죠. 음. 뭐뭐라는 것은 중요해. 이거거든요. 음. 요겁니다. 이게 이제 진짜 좋죠. 이제. 뭐. 우리가. 아이고. 우리가. 음. 우리가. 뭐하는 거. 그냥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 그냥 이렇게 할게요. 뭘 아는 게 중요해. 언제 뭐뭐일지를. 음. 이게 여기서 한번 끊겨요. 이렇게. 이게 이거예요. 이거. 음. 그러니까 이게 이거거든요. 그 중 하나. 이 안에서 이거. 우리의 인지적인. 뭐다. 편견 중에 하나가. 언제. 활성화 되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 그리고 뭐 할 필요가 있어. 음.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선택. 의식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뭐하기 위한 선택. 요렇게. 이걸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꾸며준다라고 봐도 됩니다. 여기. 그러니까. 어. 꾸며준 게 아니고. 왜 이거. 어. 음. 여러분 저.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죠. 바로. 어저께. 대학교 간. 어. 옛날. 제자. 어. 찾아와서. 인사를 좀 했는데. 어.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었습니다. 예. 자.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거죠. 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근데 이제 이 만드는데 극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석해도 되거든요. 이게 여기 붙든 여기 붙드는 쓴 사람 마음이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음. 우리는 필요합니다. 어. 뭐 하는 게 필요하다. 아는 걸 필요로 해요. 인식하는 거. 인식하는 걸 필요로 합니다. 뭘 인식하는 거. 영향력. 무엇의 영향력. 음. 그 편견이 우리 의사결정 과정과 삶에 대해서 가지는 영향력. 여기 또 목적 없죠. 어디 갔을까. 여기 여기. 생략. 음. 음. 앞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면.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반편견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계속 나오네. 그것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선택할 수도 있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고 나서 적절한 반편견 전략. 그것과 맞서 싸울 반편견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적절한 반편견 전략을. 그것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다. 라고 봐도 됩니다. 어차피. 원어민들은. 이거 형용사로 썼는지 부사로 썼는지 관심도 없어. 우리도 빨리. 우리도 빨리. 그리로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우리가. 실행을 한 다음에 말입니다. 조동사, 본동사죠. 그 전략 전술을 실행한 다음에. 우리는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죠. 다시 한번. 뭐하기 위해. 알아보려고. 뭘 알아보려고. 인지 아닌지를. 이거죠. 뭐인지 아닌지를. 그 약발이 들었나? 그런 방식으로 약발이 들었나? 어떤 방식. 우리가 희망에 맞았던 그 방식대로 약발이 좀 들었나? 음.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 3번이죠.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 그게 그랬다면. 음. 약발이 들었다면. 이거 대동사 조심해야 돼. 항상. 이런 대동사 물어보면. 무슨 동사 봤는지 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게 그랬다면. 우리가 쭉 앞으로 이동할 수 있어. 응?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어? 만들 수 있어. 객관적이고도 정보에 근간을 둔. 인폼하면 어떤 정보 같은 걸 알려준다는 뜻이고. 인폼드 하면은요. 정보를 좀 알린 걸 받는. 받은. 그러니까 정보의 근간을 둔. 이런 말입니다.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효과가 없다면.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죠. 똑같은 전략을요. 다시 한번. 아니면. 뭐 할 수 있다? 실행할 수도 있는 거야. 음. 아니면 실행할 수도 있는 거야. 새로운 걸. 뭐 할 때까지. 우리가. 만들 준비가 될 때까지. 이게 동사고. 보호로 형용사가 왔고. 3번이 연결됐습니다. 라고 해도 되지만. 그냥 이래도 돼요. 점점 그럴 때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 준비가 된 거야. 뭐를요. 이성적인 판단. 이걸. 만들 준비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그래야 된다. 이겁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